안녕하세요. 기울 가방. 김건희의 명품들. 기울 가방을 베고 투표를 하러 갈 겁니다. 네, 김건희를 줬죠, 우리가. 아세요? 서울의 소리예요, 제가. 명품을 직접 한 번 줘봤는데 다 받았죠. 그래서 이 사전투표에서 오늘 김건희 명품백 이게 300만 원짜리. 이걸 베고 하세요. 이게 바로 김건희 명품백. 네, 투표를 하러 갈 건데요. 네, 1번 찍어서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냅시다. 잘 보고 있습니다. 이게 김건희 듀얼백이에요, 우리가 지금.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. 투표를 하러 왔어요? 네, 해야죠. 투표하는 사람 많네, 저는. 오늘 꼭 해야 됩니다.